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좀 셀트리온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저같은 소액 주주들한테는 조금 더 안타깝죠. 방역당국 셀트리온 레키러나주 공급 중단 오미크론 효능 나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구요. 정부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러나주의 신규 공급 중단한다. 국내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23일 지난 18일부터 레키러나주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어 레키러나주의 인비트로 중환응 양림 시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활성화를 보일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레키러나주 잔여 물량은 오는 28일까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델타가 우점종이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 참 대묻고 싶습니다. 레키러나주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에게 쓰인 항체 치료제로 298개 병원에서 총 4만 9,052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확진자 99%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나서 정부에서 레키러나주 유통을 금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트로비드는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선준도 많이 했고 100만 도수 정도 계약을 했으니까 화이자하고 뭐 그걸 그죠? 열심히 써야 되겠죠. 당국은 팍스트로비드 도입 초기에는 투약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또는 면역 저하자로 제한했으나 처방 대상을 60세,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등으로 계속 확대했죠. 셀트리온, 델타 변이었을 때 되게 힘들었었죠. 뉴스를 접하는 순간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흡입형 치료제는 꼭 FDA의 생일을 먼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9시 정규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